제니 유튜브 지금은 5시 44분이에요 지금 왜 유튜브를 켰냐면 오늘은 스쿨 겟레디빛미를 한번 찍어보려고 켰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방금 일어나가지고 물 좀 마실게요 자 꼬리비슨 좀 가져올게요 빗어지지 않아 앞머리가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비닐에 꼽아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토너예요 그냥 올리브영 가서 구매했습니다 티트리 시카 같은 거라서 여드름에 좋은 거 같아서 구매했어요 이거는 그린핑거 힘세운 보습인데 이게 어떻게 쓰게 되냐면 할머니가 그냥 엄청난 대용량 로션을 사오신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기름도 많이 안 생기고 피부 자체가 약간 베이비 피부 같아요 이게 지금 다 뽑은 거예요 제가 계속 발라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학교 홍보 영상 같은 거 찍는 날이어가지고 약간 지금 영상이 되게 다락방에 온 거 같지 않아요? 베니 유튜브 간장 핀을 빼주고 머리를 같이 준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준비하셨나요? 전 이제 머리를 묶을거에요. 머리 빨리 묶을게요. 돌아왔답니다. 머리를 이렇게 깻잎머리 해줬구요. 근데 제가 바본가봐요. 아까 선크림을 안 바르고 했더라구요. 이제 선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빨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봤거든요. 거의 다 아침 안 먹고 온다고 하더라구요. 고데기 켜서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줄게요. 그리고 동그랗게 되기 전에 옆에다가 이글도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만 해줄거에요. 왜냐면 반대쪽에 삐는 꼽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할때는 얘기했던데 일단 다르죠? 오늘 비가 와서 얘네들이 나중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라카 제가 속눈썹도 곱슬이고 눈썹이 곱슬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삐죽삐죽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쫙 붙여놔주시고 조금 있다가 이게 굳어요. 굳으면 그냥 세럼같은거에요. 그냥 세럼같은거에요. 투명이라서 그냥 투명이라서 그냥 영양제? 같은거에요. 진짜 배고파. 진짜 배고파. 진짜 배고파. 근데 제가 제가 앤이랑 상상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상상을 했다람이 우주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상상이 밤을 새고 뭘 먹으면 야식일까요? 아니면 아침일까요? 근데 오늘 그저께랑 어제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확 떨어졌다고 하긴 하더라구요. 뭘 입어야 될지 약간 비상인데 저희 학교가 가디건이랑 조끼가 있어요. 베니 유튜브 따라라라따 요즘 애들 A북은 모른다던데 사실 브이로그 찍으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났었어야 했는데 국룰 음식 아침에 스크림블 아니면 밥에다가 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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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눅눅한 기만 좀 짜잔 복숭아 이거 잠바 이용해 봐요. 오늘 밖에 비가 와서 약간 씨름질질로다가 입었습니다. 시험 때 시험 때 1시까지 등교여서 혼자 가다 갑자기 혼색 날 것 찍었어요. 왜 찍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고데기도 챙겨할게요. 오늘 분명 이게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네 머리 다 꼬부꼬부 되게 중요한 거 제 머리가 오늘 꼬부꼬부 꼬부꼬부 그래서 자꾸 제가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만지고 하고 있으니까 자꾸 자꾸 조금만 한 거 자꾸 계속 꼬대기 해 이거 립밤도 챙겨가지고 3% 있는데 아 애매한데 가서 충전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고생 룩이 중성적인 냄새가 나서 좋아해. 마스크 챙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 빠이빠이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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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니 유튜브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죠. 고고고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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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